아 제가 아침에 오랜 깨끗을 시작해서 거의 한 시간 동안 같이 닌짜랑 같이 만든 것 같은데요. 오 이게 좀처럼 쉬운 게 아니네요. 한 시간 정도 만들었더니 같이 이제 상품을 시켜서 이렇게 같이 조개서 말리고 있거든요. 믹스에 됐어요. 닌짜랑 내가 알폰스가 만든 거는 다 공통으로 다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죠. 근데 한 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. 이게 덥고 아 저 여사님들의 힘든 고충을 알겠네요. 오 그러니까 오리에키에 때 맛없다고 얘기했는데 참 그런 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오리에키에 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제가 한 시간은 더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 배우는 조건으로 한 두 시간은 더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슈퍼 테크니카라는 저거는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요. 어쨌든 붙잡혀가지고 두 시간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거의 거의 다 다 마무리되는데요. 저것만 하고 저는 휙! 그 놀고 갈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뵙도록 하죠. 저는 알폰소였고요. 바리에서 에스트라델라 오리에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네요. 차오! 아리비데리치!